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진행할 구자영입니다. 먼저 제 연구 내용을 발표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브릭 학술 웹이나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표할 연구는 제가 하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학사 과정에 진행 중일 때 수행했던 연구로 현재는 안내해 주신 것과 같이 보스턴 아동병원,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포스트학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드릴 논문은 올해 몰레큘러셀 저널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알루라고 하는 이동성 반복인자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반복인자는 헤어핀 스트럭처를 이룰 수 있게 되고 이러한 헤어핀 스트럭처가 유전자 발현 조절에 기여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추가적으로 얼터나틴 폴리아닐레이션이라고 하는 다이나믹한 이런 변화를 통해서 이런 전사후 조절 과정이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조절될 수 있고 이를 암이나 또는 퇴행성 뇌질환과 같은 다양한 질병에서의 컨텍스트에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밝힌 논문이 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 유전체의 절반 정도는 이동성 유전인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체 유전인자 중에서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알루의 경우에는 약 300페이스페어 정도로 100만 개 이상의 인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이하게 유인한 프라임에서만 존재하는 사인 엘레멘트인데요. 100만 개 정도로 굉장히 수가 많고 길이가 짧기 때문에 하나의 유전자에 여러 개의 인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다음과 같이 반대 방향으로 삽입된 인자들이 존재하게 된다면 전사 이후에 다음과 같이 헤어핀 스트럭처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저희들은 이제 인버티드 알루 입이 즉 아이랄루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아이랄루가 할 수 있는 기능들 중에 몇 가지 알려진 것이 있는데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3'UTR에 이런 구조가 존재하게 되면 포스트 mRNA를 파라 스페클이라고 하는 핵 내 소기관으로 이끌게 된다는 점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아이랄루가 3'UTR에 존재하게 되면 EGFP의 단백질 발현이 떨어지게 되고 이러한 현상은 RNA의 뉴클리어 로컬라이제이션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 2008년에 알려졌고 추후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헤어핀 스트럭처가 파라 스페클 단백질에 인지되고 이런 파라 스페클 내부에서 갇혀있게 되면서 RNA의 번역이 감소하게 되는 그런 모델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연구에서도 약 최소 300개 이상의 유전자가 이러한 구조를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왔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 스페클이라고 하는 기관에 갇히는 것이기 때문에 파라 스페클의 형성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서 알려진 것 외에도 휴먼 엠브레인 스템 셀의 경우에서는 니트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RNA가 결여되어 있어서 아예 파라 스페클이 형성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엘랄루에 의한 진살렘 효과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아직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니트원 RNA 가체는 1주기, 즉 설케니언 리드미크한 익스프레션 프로파일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진살렘 효과 또한 1주기에 따라서 증가하고 감소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런 아엘랄루에 의한 진살렘 효과의 메커니스틱한 연구는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진살렘 효과가 대체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질병에서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은 존재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전혀 수행된 바가 없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어떠한 유전자가 정확히 이런 진살렘 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다음과 같은 4개의 유전자는 모두 3프라임 UTR의 IRR 루 구조를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유전자들인데요. 보시다시피 RPL15, RPL13과 같은 유전자의 경우에서는 원래 잘 알려져 있는 그런 MRI들과 같이 핵 밖으로 잘 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몇 가지 궁금점을 좀 구체화시켜 보았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런 펑셔널한 진살렘 효과를 보이는 펑셔널한 IRR 루는 대체 어떻게 저희가 파악할 수 있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진살렘 효과가 일어나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질문을 세울 수 있었고요. 이를 더 확장을 하여서 저는 대중적으로는 인간 세포의 경우에는 이런 유전자들을 왜 이런 유전 인자를 50% 가까이 굉장히 많은 수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인자들이 진 바디 근처에 삽입이 되었을 경우에 어떠한 역할을 보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확장하여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펑셔널한 IRR 룰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J2 항체라고 하는 이중 나선 RNA를 인지할 수 있는 항체를 사용을 하면 IRR 루의 이런 DS RNA 스트럭처를 세포 내에서 잘 캡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실제 힐라 세포에서 J2의 시퀀싱을 수행해 본 결과 보시는 것과 같이 대부분의 휴먼 셀에서 엔도지노스하게 존재하는 더블슨 RNA는 거의 대부분이 쌓인 특히 그중에서도 알루로 이루어진 구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IRR 룰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유전자들과 그렇지 않은 유전자들에서 J2 일리치먼트 스코어를 비교해 보았을 때 IRR 룰을 가진 유전자들이 월등히 높은 수치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사실 펑셔널한 IRR 룰을 잘 디텍션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대한 간접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IRR 룰 중에서도 699개 모두가 높은 수준의 J2 일리치먼트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RPL 13, 아까 보여드렸던 핵에 갇히지 않은 유전자들은 낮은 수준의 J2 일리치먼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유전자들의 경우에는 왜 그런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세히 살펴본 결과랑 같이 RPL 13의 경우에는 어너테이션 상에서는 비록 긴 3펜 UTR과 IRR 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저희가 사용한 힐라셀에서는 이러한 사열을 전혀 발현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JTN587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하는 것과 같이 3펜 UTR을 잘 발현을 하고 IRR 룰 구조를 J2F 클립 시퀀싱을 통하여 잘 캡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J2F 클립 시퀀싱만을 활용하여서 펑처널한 IRR 룰을 가지는 유전자를 탐색해본 결과 약 442개의 유전자들이 펑처널한 IRR 룰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요. 당연히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 같이 HiJ2GN의 경우에 핵에 더 많이 갇히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분석 자체에서 여러 가지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보정 작업 내지 확인 작업을 거쳤는데요. 그 중에서 소개드리고자 하는 것은 3펜 UTR 길이를 보정한 것입니다. 3펜 UTR은 이런 다양한 시퀀스 모티프를 바탕으로 전사후 조절 과정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이어스를 만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UTR 길이를 어느 정도 고정을 시켜주었을 때도 모든 영역에서 HiJ2의 유전자의 경우에서 높은 수준의 유클 리텐션을 보이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정말로 HiJ2를 활용하면 핵에 잘 갇히는 유전자를 잘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RPL 썰딩과 같이 IRR 룰을 가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케이스에는 어떤 유전자들이 많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는데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았는데요. 그에 대한 답으로 저희는 Alternative Polyamination APA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해해보려고 하였습니다. APA란 하나의 유전자에서 다양한 종류의 3펜 UTR을 가지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아이스폰이 존재할 때 공통적으로 가지는 UTR을 Common UTR 그렇지 않은 부분을 Alternative UTR에서 AUTR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RPL 썰딩의 케이스를 다시 살펴보면 RPL 썰딩은 비록 어노테이션 상에서는 긴 아이스폰을 가질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저희가 사용한 힐라슬에서는 굉장히 짧은 3펜 UTR만 발현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적으로는 IRR 룰을 발현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케이스들에 얼마나 있을지를 잘 알려져 있는 APA인포메이션 정보들을 가지고 재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IRR 룰 또는 CUTR IRR 룰 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는데요. IRR 룰 유전자의 경우에는 생각하기 쉽게 단순한 개념인 그냥 3프라임 UTR에 한 개라도 존재하게 되면 IRR 룰 유전자라고 했고 CUTR IRR 룰에서는 언제나 IRR 룰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즉 CUTR에 IRR 룰을 가질 수 있는 유전자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제 알고리즘 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총 네 가지의 케이스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CUTR에 즉 언제나 IRR 룰 유전자가 되는 케이스, 두 번째의 경우에는 AUTR에 IRR 룰가 존재하여서 조건부로 IRR 룰 유전자가 되는 케이스, 세 번째에는 기존에 보고된 IRR 룰 3프라임 UTR 아노테이션 상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혹시나 어떠한 이유로 3프라임 UTR이 길어졌을 때에는 IRR 룰가 되는 경우, 네 번째에는 이제 알루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숫자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유전자들은 3프라임 UTR의 일단 IRR 룰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들이 Hi-J2 진들이었고요. 이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숫자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작년이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바대로 Hi-J2 중에서 Consistent IRR 룰, 즉 언제나 IRR 룰을 발현하고 있는 유전자들이 Hi-J2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Conditional IRR 룰, 즉 Extended IRR 룰와 같이 조건부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Hi-J2를 많이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비록 Consistent IRR 룰 주황색을 표현한다는 경우보다는 비율이 적게 발현하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는 다시 얘기하면 기존에 그냥 보고되어 있는 유니버설한 아이소폼 프로파일보다는 셀 스페시픽하게 또는 티슈 스페시픽하게 APA가 조절이 되게 되고 그리고 J2F 클립 시퀀싱을 활용하였을 때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보정하여 정말 실제로 Hi-J2, 즉 Functional IRR 룰을 가지는 것들을 잘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금 더 이런 케이스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ZNF791 같은 경우에는 보신 것 같이 이 아이소폼이 굉장히 도미넌트한 폼인데 불구하고 실제 시퀀싱 분석을 해보면 AUTR에 발현을 잘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KRBA2 같은 경우에도 3' 어노테이션된 3' UTR보다 더 3'end 쪽에 IRR 룰 잘 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를 통해서 J2F 클립 시퀀싱을 활용하면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3'end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도 실제로 Functional IRR 룰을 가지는 유전자를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APA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떠한 새로운 것을 알아낼 수 있고 어떠한 점들에 응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사실 APA, 즉 A층에서도 AUTR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유는 AUTR은 RBP, 마이크로RNA, 링크RNA 등과 결합을 할 수 있는 부위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잔사후 과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APA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팩터들에 대한 연구도 많이 수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점들에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폴리아딜레이션 팩터를 조절을 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랜덤하게 또는 스페시픽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대부분의 많은 유전자의 동일한 방향으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예시 중의 하나는 바로 투머레젠시스에서 일어나는 3프라인 UTI의 숄트닝 현상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암이 되게 되면 3프라인 UTI의 길이가 짧아지는 현상이 존재하고 몇몇 유전자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암종, 다양한 유전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혹시 암이 되면서 3프라인 UTI의 길이가 짧아지는 현상이 있게 된다면 아이랄료를 발현을 하다가 못하게 되는 유전자도 다소 존재하게 될 것이고 이런 유전자 발현 조절 기작의 변화가 암 형성 또는 진행에 특징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암 형성을 조절을 하거나 또는 암 형성 과정에서 일어나는 APA 현상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중에서도 마스터 레귤레이터를 조절을 함으로써 APA 현상을 좀 거꾸로 해보려고 시도를 하였습니다. 다양한 논문을 참고한 결과 다양한 폴리아넷 팩터 중에서 CSTF2라고 하는 단백질이 여러 암종에서 발현이 굉장히 증가되어 있고 이런 증가된 발현량과 3프라인 UTI 쇼트닝 이벤트 간의 코렐레이션이 아주 잘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 CSTF2를 타겟으로 하였을 때 2RNSS 동안에 일어나는 APA 프로파일을 어떻게 잘 조절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SIRNA를 활용하여서 반대로 짧아진 3프라인 UTI 길이를 다시 늘려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J2F 클립을 수행을 하였고 그 결과 유전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왜냐하면 3프라인 UTI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J2 엘리치먼트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는데요. 여기서 좀 재미있는 현상은 핵에 갇히는 정도를 보았을 때는 Consistive, Conditional IRL 같이 진살렉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굉장히 확률이 높은 그런 유전자들의 경우에서 낙다운을 하였을 때 리텐션이 많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현상은 밸리데이션 실험 중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모든 유전자의 뉴클리어 리텐션 정도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J2 엘리치먼트가 증가한 유전자들의 한정에서만 핵에 갇히는 정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STF2를 낙다운하면 IRL로 인한 진살렉 효과가 조절될 수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런 변화가 실제로 암의 진행 또는 발병과도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연관성을 제시하기에는 조금 부족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결짓기 위해서 GSE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패스웨이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또는 비활성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패스웨이들이 변화했는데 그 중에서도 눈길을 긴 게 P53 패스웨이가 굉장히 액티베이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P53은 가장 유명한 암 억제 기작 중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폴리아닐레이션 팩터를 조절하는 것이 P53이라고 하는 종양 형성과 관련된 억제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점이 생겼고 다르게 얘기를 하면 저희의 가설에 따르면 PSTF2 락다운을 하면서 3플라니티가 길어져서 단백질 번역이 떨어지는 즉 억제되는 유전자가 존재할 텐데 그렇게 억제되면서 P53 시그널링을 액티비션 시킬 수 있는 그런 유전자를 찾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어떠한 유전자가 아엘랄루로 인한 기능이 많이 조절되는지를 살펴보았고 약 11개의 후보 유전자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눕기를 끈 건 바로 MDM2라는 유전자인데요. MDM2는 유비키틴 라이게이즈로 작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단백질의 발현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바로 다운스튼 타겟이 P53이었고요. 즉 다르게 얘기하면 MDM2는 P53의 유비키티네이션을 유발함으로써 단백질 발현을 억제하는 즉 P53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이를 다 통합하면 저희 가설은 CSTF2를 락다운하면서 MDM2를 포함한 많은 수의 유전자들의 3.4 유전자가 길어지면서 사일런싱이 되게 되고 그 결과적으로는 P53의 인히비터가 사일런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리액티베이션이 되는 그런 가설을 세워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가설에는 두 가지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렇다면 MDM2는 IRALU를 가질 수 있는 유전자인지 두 번째로는 CSTF2에 의해서 APA가 유발될 수 있는 유전자인지에 대한 증거가 필요했는데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전자 구조를 잘 살펴보았는데 굉장히 신기하게도 저희가 예측했던 대로 AUTR 그 중에서도 3'엔드 근처에 IRALU 요소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 보이는 경계 부분 클립이드 사이트는 이제 CSTF2와 결합을 할 수 있는 즉 결합 부위가 이 지역에 많이 존재하는 것을 보므로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실제로도 JTF 클립 시퀀싱을 해보았을 때 IRALU 리치 지역에 굉장히 많은 RNA 리드가 쌓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고 mRNA 시퀀싱의 경우에서도 CSTF2를 낙다운하였을 때 길이가 긴 아이소폼이 굉장히 폐간에 많이 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실험 검증으로 넘어갔는데요. 보신 것 같이 낙다운하였을 때 CDS, CUTR의 발현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AUTR의 발현은 약 두 배 정도 증가함으로써 APA가 유발되었고 보시면 RNA PC 결과를 통해서 CSTB 낙다운하였을 때 많은 수의 MDM2 mRNA가 핵 안으로 다 갇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mRNA는 니트원 RNA와 굉장히 잘 포로컬레이션 함으로써 기존에 알려져 있던 IRALU 즉 파라 스펙클에 갇히는 기작과 유사하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RNA 리클리어 로컬레이션을 통해서 단백질 발현 또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웨스턴블라 실험을 하였고요. CSTF2 락다운을 하였을 때 MDM2의 발현이 다소 감소하고 PO13 그리고 PO21과 같은 PO13 다운스트림 패스웨이도 잘 액티베이션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PO13을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는 기작은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말로 MDM2 때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MDM2를 미리 없애서 살펴본 결과 MDM2가 없어서 액티베이션된 PO13은 CSTF2를 추가로 낙다운하였다고 해서 더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MDM2는 P53의 유비키틴 라이 게이지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감소한 MDM2 발현이 정말로 PO13의 유비키티네이션 정도를 떨어뜨리는지를 확인하자 유비키틴 어세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저희 예상과 마찬가지로 CSTF2를 낙다운하였을 때 PO13의 유비키틴 정도가 굉장히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CSTF2는 MDM2 포함을 하여서 굉장히 많은 수의 유전자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이 포함이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MDM2의 AUTR에 있는 IRALU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크리스퍼 캐스나이 시스템을 활용하여서 IRALU 리치 지역을 직접적으로 제거해보았고 해당 지역이 길이기 때문에 이런 바이어스를 고려하고자 비슷한 길이의 딜리션을 제작하여 컨트롤 세포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PC 실험에서 보시면 낙다운을 했을 때 핵에 더 많이 갇힌 현상이 딜리션 세로서는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러나 컨트롤 딜리션에서는 여전히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MDM2 AUTR에 있는 IRALU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확인할 수 있었고요. 보여드렸던 단백질 발현 변화에서도 딜리션 셀라인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을 통해서 MDM2의 AUTR에 있는 IRALU가 P53 패스웨이 액티베이션과 MDM2 mRNA, RNA 로컬레이제이션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MDM2의 APA만 유발하였을 때에도 이런 P53 패스웨이 액티베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검증을 시도해보았습니다. ASO를 활용하여서 CSTF2 바인딩 사이트를 블록하면서 APA를 억지로 유발을 해보는 그런 실험이었는데요. 보신 것과 같이 예상한 대로 ASO를 처리하였을 때 놀랍게도 굉장히 많은 양의 MDM2의 발현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P53 액티베이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했던 실험과 마찬가지로 AUTR의 IRALU를 제거하였을 때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 RNA 로컬레이제이션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ASO, 즉 MDM2의 APA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P53을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험적인 증거를 제시한 후에 몇 가지 궁금점이 생겼었는데요. 왜 인간의 경우에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었는데요. 이러한 생각을 하는 이유는 바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MDM2는 3판 UTR의 길이가 굉장히 긴 약 10K가 많은 페이스피어 정도 되는 굉장히 긴 3판 UTR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AUTR에만 유독 IRALU를 많이 가져야 하는 현상 자체가 조금 부자연스럽게 느껴졌고 이런 진화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여서 이제 사람과 가까운 다양한 유인원에서의 MDM2의 3판 UTR 길이에서의 ALU를 분석해 본 결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컨절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다른과 조금 먼 종류에 관해서도 이렇게 IRALU 구조 자체는 컨절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진화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마우스의 경우에는 ALU가 없고 대신에 SIN B1 또는 B2라고 하는 유사한 서열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서도 조금 양상은 다르지만 여전히 MDM2의 3판 UTR의 IRALU 구조를 먼 3판 엔드 쪽에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MDM2가 이런 이동성 유전인자를 통해서 조절의 대화만 하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세포 실험 내지 기존에 알려져 있던 논문을 바탕으로 재분석한 결과인데요. 실제로 이제 암 환자에서도 CSTF2로 인한 MDM2 그리고 PO13에 대한 영향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고자 암 환자에서의 시퀀티 데이터를 재분석해 보았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투머의 경우에서 CSTF2 발현이 굉장히 늘어나 있는, 전반적으로 늘어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MDM2의 mRNA의 길이를 살펴보았을 때 CSTF2의 발현이 높은 암의 경우에서는 클리비지 현상이 굉장히 많이 여기에서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투머 러지니스 과정에서도 CSTF2 발현이 늘어나면서 MDM2의 APA 현상이 유발되는 현상이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렬하게 PO13까지 영향이 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GS1 분석해 본 결과 역시나 여기에서도 PO13 패스웨이가 이번에서는 이제 리프레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CSTF2의 발현이 높은 수록 MDM2의 클립 현상이 활발하고 이는 이제 낙다운 실험과의 반대로 PO13 패스웨이가 굉장히 리프레션되어 있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암의 경우에는 MDM2의 3프라임 세트닝 현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PO13 액티베이션을 회피하는 그런 희작이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낙다운 또는 암이 되는 굉장히 노멀에서 벗어난 특이한 상황에서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글로벌 APA 체인지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익스트림한 케이스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도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중에서 알려져 있는 것은 티슈 스페시픽한 프로파일인데요. 보신 것처럼 티슈마다 각자 3프라임 UTR 길이가 짧아지고 길어지는 현상이 글로벌하게 조절이 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또 잘 알려져 있는 것은 바로 이제 뉴런에서 일어나는 이제 3프라임 UTR 랭스닝 이벤트입니다. 이제 이건 ELAB로 통칭되는 독특한 전사후 조절 과정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이제 뉴런으로서의 분화가 되면 될수록 3프라임 UTR 길이가 길어지는 현상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에서의 케이스와 반대로 여기 뉴런에서는 3프라임 UTR 길이가 길어지면서 원래는 억제되지 않아야 할 유전자들이 억제되면서 일어나는 현상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들이 뉴로제네시스 또는 뉴로티비 디지즈와 같은 다양한 질병에서의 역할을 혹시 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MPC를 사용하였는데요. 사실 뉴런을 직접적으로 사용했으면 좋았겠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J2F 클립 시퀀싱은 굉장히 많은 양의 RNA를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MPC, 많은 수의 세포를 활용하기 쉬운 MPC 세포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F 클립 시퀀싱을 수행하고 힐라와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J2U 리치먼트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다소 힐라에 비해서 높기는 하지만 큰 패턴 차이는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뉴클리얼 리텐션 정도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힐라의 경우에는 컨텐시트 IRR로 즉 주황색으로 표현된 이 경우에서만 두드러지게 뉴클리얼 리텐션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반해서 MPC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조금 양이 떨어지지만 그렇지만 세 가지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뉴클리얼 리텐션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저희가 예상했던 그 이후 바로 3프라임 UTI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원래는 발현하지 못했던 IRR로를 발현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양한 유전자들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MPC는 MPC 특기적으로인 3프라임 UTI의 IRR로에 의한 진실런싱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MPC 스페시픽 진실런싱이 어떠한 의미를 가질지 혹시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어떠한 새로운 점들을 알 수 있을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힐라와 비교했을 때 좀 더 진실런 효과를 두드러지게 보이는 유전자들로 KEG 패스웨이 분석을 수행해 본 결과 재미있게도 헌팅던병, 파킨슨 디지즈, ALS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과 관련된 유전자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실 이거는 조금 굉장히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인데요. 왜냐하면 IRR로로 인한 진실런싱 효과와 퇴행성 뇌질환 사이에서 알려진 바는 많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둘과의 연관성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좀 논문 공부를 좀 해봤는데 하나 좀 신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휴먼 엠브리 스템셀에서는 파라 스펙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니트원 RNA가 결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NPC가 되면서 첫 번째 분화가 중간에는 니트원 RNA가 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모토 뉴런이 된, 즉 뉴런으로서의 분화가 끝나게 되면 이런 니트원 발현이 다시 없어지게 되면서 파라 스펙클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사실 저희가 기존에 알려져 있던 데이터베이서 재분석을 해보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NPC에서만 리클리어 리인텐션, 즉 진실런싱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생각을 해보면 조금 맞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즉, 다시 얘기하면 일반적인 컨디션에서는 뉴런은 파라 스펙클이 없기 때문에 아이랄로로 인한 진실런싱 효과를 보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ALS, 헌팅 덤병, 파킨슨병과 같은 다양한 태행성 뇌질환에서 니트원의 발현이 과발현이 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파라 스펙클 또한 원래는 없어야 하는데 과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여러 차례 보고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ALS 환자에서 니트원 RNA 발현이 증가되어 있고 또한 다양한 ALS 케이스에서도 파라 스펙클 형성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을 지어보면 원래 뉴런의 경우에는 파라 스펙클이 없기 때문에 진실런싱 효과를 보이지 않아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일련의 이유로 파라 스펙클이 존재하게 되면 원래는 사일런싱이 되지 않아야 할 유증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일런싱이 되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닐까 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ALS와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MPC 스페시픽한 유전자를 보았는데요. 저희가 생각한 것이 맞다면 이러한 유전자들은 일반 뉴런보다 ALS 환자의 뉴런에서 굉장히 발현이 감소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요. 실제로 단백질 번역 효과를 살펴본 결과 ALS 환자의 모터 뉴런에서는 해당 유전자들의 단백질 발현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ALS에서의 파라 스펙클 과 형성과 ALS 환자의 아이라일로 진사하는 효과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간접적인 증거로 실제로 ALS 피노타입을 좀 재현을 하면서 니트원 RNA의 증가 그리고 RNA 뉴클립 로컬라이제이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단백질 발현 저하들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제 SHSYY 셀에서 폴리지알이라고 하는 이런 단백질을 발현시키게 되면은 ALS 환자에서 일어나는 여러 피노타입을 잘 재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알루 또는 아엘 알루를 가진 그런 유전자를 리포터로 사용을 하고 이제 폴리지알을 활용하여서 ALS 피노타입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정리된 결과를 보시면 폴리지알을 처리하여 ALS를 못하였을 때 알루 또는 알루로 관계없이 니트원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핵에 갇히는 정도를 보았을 때는 알루의 경우에는 원래 핵에 갇히지 않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지만 알루로 리포터의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제 핵에 더 많이 갇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단백질 번역까지도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을 하고자 이제 프로틴의 프로레센스 반응을 확인하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알루의 경우에는 폴리지알을 발현을 하여도 큰 차이가 없지만 아엘 알루 리포터의 경우에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확인을 함으로써 실제로 ALS 피노타입과 니트원 RNA 발현 그리고 알루로 인한 진산의 효과에 대한 증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리하면 다양한 수의 유전자들이 AUTR에 알루를 많이 가지고 있게 되고 그리고 APA에 의해서 이러한 과정이 다이나믹하게 조절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암에서 일어나는 글로벌 APA 체인지가 MDM2를 비롯한 많은 수의 유전자들의 진살렌스 효과를 조절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P53 시그널링 액티베이션과는 연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이제 티슈 스페시픽 또는 다양한 현상들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고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MPC 스페시픽한 그런 진살렌스 효과가 ALS와 같은 태행성 뇌질환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연구는 이제 카이스트 김유식 교수님의 지도로 수행이 되었고 이영석 교수님과의 공동연구로 이제 연구로 수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연구 과정 중에 많은 도움을 준 연구실 구성원 그리고 연구의 마무리에 큰 도움을 준 이건용 학생 그리고 제 연구를 하는 데에 또 다른 많은 도움을 주신 임정은 교수님, 한진주 교수님, 김진국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 지금 현재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질문을 조금 연장하여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런 리핀 엘레먼트를 왜 이렇게 만약에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연구를 이어오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제가 소개한 3프레임 UTIRL로에 의한 RNA 노클라이제이션 변화 안티센스 알루로 인한 노클라이제이션 변화 또는 이제 L1이라고 하는 또 다른 리핀 엘레먼트에 의한 크립트 격소나이제이션 이벤트 등과 같은 다양한 현상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네이처에 발표된 이제 영장류과 꼬리를 잃어버린 이유가 이제 알루 하나가 더 들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스플라이싱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내용도 발표가 되면서 리핀 엘레먼트로 인한 다양한 바이오 메커니즘과 이런 현상들이 잘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드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